점점 저희에게 약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큐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큐스틱 자연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옛날에는 그냥 비타민만 써도 됐나 비타민도 안 먹었어요 비타민을 뭐 이제 집에서 비타민 먹으러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 비타민 끝까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없어요 유통기한 다 지나고 항상 반 넘게 버리고 그냥 다 버려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이게 뭐 사실 젊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한 번도 야 내가 그런 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피부로 이렇게 딱 체감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그 막 이제 일 바쁘고 이럴 때 막 밤새고 막 작업실에서 쪽잠 자고 막 이러면서 그 바쁜 시기를 보내잖아요 그럼 뭐 어딘가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뭐가 막 안 올라간다든가 이게 안 돌아간다든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과 뭔가 어 이거 뭔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디 뭐 삐끗한 거 아니야 어디 나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몸 아프고 막 이런 게 그 빈도와 강도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챠피디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그럴 나이 아니라니까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감독님 세대들 저랑 이제 같이 음악하는 분들 중에 감독님들 세대들 이제 60년대생들 보시면은 약을 하루에 진짜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계속 달고 사죠 약 먹어 이누야 약 먹어야 살아 너 죽어 너 몇 년이야 맨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필수템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계신데 지금 챠피디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그 시기와 뭔가 몸이 실제로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스스로 찾기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 두 개를 먹으면서 자가 치료법을 개발하는 시기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약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영업을 하는 시기 아 근데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들 장난 아니에요 정말 해박해요 정말 제약회사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요새 아 이제 슬슬 필요한 때가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근데 옛날만큼 환경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든 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그것도 있겠죠 환경적인 부분도 말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대구에서 왔다갔다 할 때는 사실 그 비염 약이라던가 이 코에 관한 이게 기관지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좀 심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좀 있지 않나 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실제로 이제 환경이 나빠지는 것과 우리가 나이 먹어 가는 것의 비율을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약간 이런거죠 인지관리 맞죠 위안 아니죠 위안이에요 위안입니다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 맞아요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쇼 네 네 우리 건우도 건강하고 우리 최핀님도 건강하고 네 우리 병원 선생님도 많이 매우 엄청 추천하고 계신데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잘 챙겨야 하는 것 건강 네 항상 잘 챙기시구요 네 오늘은 야마하의 어쿠스틱 기타 CSFTA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가 나왔어요 TA가 나왔어요 네 트랜스 어쿠스틱이죠 여러분들 뭐 야마하의 트랜스 어쿠스틱 기술력은 뭐 지금 저희가 하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트랜스 기술들을 계속해서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야마하의 트랜스 어쿠스틱 기술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고 있지만 야마하가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안정성과 적당함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과하지 않고 뭐 무리해서 뭔가 막 기본톤을 잡아먹는 것 정도의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딱 오야 이런 느낌을 어쿠스틱 기타에서 낼 수 있다니 라고 하는 딱 적전선을 잘 찾은 것 같은 야마하의 TA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TA라면서 저희가 그때도 느꼈던 거지만 TA가 이제 LL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좀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게 TA가 결국에는 이 본인의 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통을 이용하고 자기 스스로의 맞아요 자기 살깍 가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약간 머리털 뽑아가지고 분신 만드는 거죠 어쨌든 손실이 있단 말이죠 자기 기본 사운드에 대한 근데 LL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운드가 풍성하다 보니까 잉여톤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 잉여통과 잉여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울림을 내주기 때문에 이게 제 살깍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우리가 한 사이즈 작아졌을 때 있죠 이제 LS로 간다거나 그리고 LS보다 하나 더 작은 것도 있었죠 FG 시리즈에서 했었는데 FG에다 하면 확실히 뭔가 약간 배보다 배꼽 더 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게 딱 그때 지금요 더 내려가면 안 돼 라는 어 저희가 그때 마지노선 사이즈는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랬는데 하나 더 내려간 거예요 나왔어요 FG.CSF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야마하에서도 작은 데다가 이 TA를 얻는 고민을 좀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밸런스를 가질지 크지 않은 기타가 제 살 깎아먹기를 했을 때도 이게 괜찮은 톤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이게 저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여기 톤 자체가 우리 업소용 리버브 가정용 리버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업소용 리버브에 꽂아 갖고 외주를 줘버리면은 이제 이거 기본 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리버브가 이렇게 딱 따라오는 거죠 뒤에서 FX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딱 켜는 순간 기본 톤 자체가 살짝 죽고 맞아요 내 거를 이렇게 뒤로 펼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블러핑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살짝 근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덜 손해를 보고 사운드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오늘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CSF-TA 모델은 지금 정가 110만원에 10% 할인 적용된 할인가가 99만원이고요 이게 모태가 되는 모델이 CSF-1M 입니다 이건 이제 50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저번에 와서 스텔라장님 스텔라님이 해주셨던 모델이 CSF-3M 이거든요 그거가 이제 가격대가 한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은 계열의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스텔라장님이 이제 이런 기타 만약에 이게 정말 그 공간계 퀄리티가 좋다면은 워낙에 이제 라이브 잘하시고 기타 치실 일이 많으시니까 요런 TA 모델 가져가서 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일은 차이나 94cm 전장이 1.92kg 온무게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98mm, 구프레티틀러 75mm, 쉐이븐 CSF 상판은 시티가 스프르스에 치코판에 마호관이 사용되어 있고요 냉목재 나토입니다 그리고 너트, 유레아 너트,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곡률 400mm, 스케일 길이 600mm, 23.6인치에요 네 스케일 카톡이요 프렛 21프렛에 피에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로즈우드 브릿지 그리고 TA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리버브와 코러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거 없이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사운드는 사운드는 뭐 흠잡을 때 별로 없죠 흠잡을 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좋죠 흠잡을 때 없는 CSF 사운드 일단 스트로크 먼저 또 듣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해볼게요 이거 굵은 게 잠깐만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좋아요 작은 사이즈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트랜스 오코스틱의 룸 룸 룸 들리시죠? 네 제살 깎아먹기 네 풀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고민을 좀 했던 거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괜찮죠 네 네 자 이제 홀 그 자기 사운드 자체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밸런스를 엄청 잘 맞춘 거 같아요 잘 맞췄어요 네 얼마나 줄 것인가 통이 작은데 아 그러니까 자 여기 홀 소리예요 네 조금만 먹인 거 자 이제 풀로 먹여 볼게요 틀리죠 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작아지고 뒤로 가는 건 있는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요 정도면은 작은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냈다 네 한 거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면은 리버브의 크기가 이만큼 있는데 LL이랑 이게 균형이 잘 맞는 느낌에서 Ls 어? Fg 어? 너무 배보다 백골이 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일로 내려가면서 아예 다 줄여버리니까 네 오히려 밸런스 맞는 느낌은 더 좋네요 코르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없죠 여기다가 홀 살짝 묻힐게요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죠 답변해요 네 정답합니다 네 자 이제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정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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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아무것도 세팅 안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좀 좋죠 네 여기서는 앰프 사운드를 들어갔을때는 이걸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알아서 먹어요 그냥 올리기만 하시면 룸 콜이랑 코러스 자 이거는 AR에 장착되는게 아니구요 이게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이거 업소용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러스 빼고 네 홀 리버블을 네 넓죠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소리가 죽지 않는다는거 네 맞아요 여기 리버브를 다 빼고 네 여기 홀 들어가 볼게요 네 그죠 본인 자체가 이렇게 싹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혼자서 DIY 하는거구요 저건 이제 사람 부른거죠 하하하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 자체의 소리가 좋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작은 기타에 맞는 T 시스템과의 밸런스를 잘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곡 들려줄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pointedered 네 네 흥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덩치가 그렇게 크다 싶은 편이 아니면은 뭐 괜찮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덩치가 많이 크신 분들이 이걸 들고 치시는 게 조금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엽게? 완전 귀엽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막 최홍만님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으면 츄파춥스 같고 500ml 우유인데 200ml 우유 같고 밥그릇이랑 숟가락을 두르는데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크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은요. 658화의 금피팔 모델이었는데요. 금피팔. 네 여기에 윈스턴 저질림이 굉장히 반가운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도 없고 갑자기 출근하려니 피곤하기도 하고 적응도 안 돼요. 한동안 자주 찾아오지는 못할 듯하지만 가끔씩 찾아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윈스턴 저질림 취업 소식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소식을 아주 짧게 알리시고 역시 본분인 한줄평을 윈스턴가 이렇게 주셨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작은 티가 안 나고 깔끔한 소리의 느낌인데 막상 튀는 소리가 많은 기타를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잡으려면 정말 힘든 그런데 잘 잡은 그런 소리가 나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최고의 선택까지 쭉 취업을 하셔도 여전히 본분을 잊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고 우리 윈스턴 저질림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무리하지 마시고 종종 찾아오셔서 좋은 한줄평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우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뭐랄까 자기의 살을 깎아서 만든 사운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약간 풍성해진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살 깎아도 괜찮더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살 깎아도 괜찮더라. 잘 꾸민 경차 하나 열 대형차 안 부럽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심에 뜨면 8.5, 8.5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정말 좋은데 저는 가격대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요? 99만원 지금 할인가가 99만원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A 시스템이라는게 워낙 매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를 좀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많을거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활용자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게 사실 LL 같은 경우 LLTA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얘는 덩치가 작으니까 여행 갔을 댐프가 없을때는 짱인거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해놓고 여행용으로 딱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딱! 이런거죠. 아 나이 먹어가 계속.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뭐니 우리? 네 이게 지금 오늘 약간 시리즈가 좀 중구난방이라 아 그래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그걸 굳이 예고를 안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CSF TA 모델 같이 보셨구요. 저희가 클래식 기타 모델도 이제 TA 모델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에 TA가 들어가면 또 어떤 느낌일지 조만간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크스틱 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국의 시도는 매우 위동합니다. 감사합니다.